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훈아 오빠 보러 왔어요 우리 언니랑 나훈아 우와 언니야 잘생겼다 멋있다 역시 우와 나훈아 55주년 특별기획 앵콜 콘서트 와 멋있다 언니의 가황 나훈아님 앵콜 공연 이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거 뭐하는거지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저 안에 지금 입장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좋은 날 나훈아 오빠 보러 왔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다 어제부터 했나봐 언니야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줄게 사진 하나 찍어줄게 일로와봐 어허 멋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훈아 오빠 멋있어요 이래도 멋있고 저래도 멋있어요 공연 잘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언니랑 저랑 같이 나훈아 쇼 보러 왔습니다 잘 보고 갈게요 사진 찍어줄게 와 사진만 봐도 설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황 나훈아님 55주년 앵콜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나사모 모임에서 플랜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게 해놨네요 지금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있어요 입장하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설레고 있답니다 나훈아 잘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뿜아 오빠 안녕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